김경진 국회의원 김경진 국회의원 김경진 국회의원 김경진 국회의원 보통의 고용률, 실업률이라든지 또는 부자들과 가난한 사람들 사이의 소득의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체감할 수 있는 서민 경제 지표가 굉장히 안 좋아지다 보니까 이 부분을 직접 관장하고 있는 고용노동부라든지 또 거시경제 전반, 에너지와 관련된 산자부라든지 이런 경제 관련 부처에 대해서 지금 개각이 이루어진 겁니다. 네, 사실상 그렇다면 문책성 개각이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국회 내부에서도 사실은 정책에 혼선이 있지 않느냐. 이건 실상을 모르고 하는 정책이다. 또 어떤 분들은 개인적인 능력에 문제가 있다. 이런 판단을 내렸던 장관님들에 대한 개각이다 보니까 문책성 개각이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와중에 이번에 경제팀은 유임됐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경제팀 중에서 고용노동부하고 산자부, 핵심되는 두 부서는 경질이 됐고요. 경제부총리, 그러니까 경제팀의 사령탑은 지금 유임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과 또 장하성 실장이 소득주도 경제 성장을 강하게 끌고 가겠다. 이런 입장을 견제하고 있는데 이 소득주도 경제 성장의 문제점을 보충하고 보완해 줄 수 있는 전통적인 경제관료가 누구냐. 그래도 현재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이 역할을 해 줄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큰 틀의 정책의 근간은 소득주도 성장으로 그대로 밀고 가되 다만 거기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김동연 부총리가 좀 최소화해달라라는 이런 정치적인 배경에서 김동연 부총리가 유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논란과 비판이 있는데도 문 대통령이 경제 투톱을 유지한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사실은 이제 지금 새벽에 인력시장에 나가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넘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세 자영업이라든지 또는 중기업, 소기업에 있는 근로자들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때문에 사실은 이제 직장을 잃고 지금 새벽 인력시장에 이렇게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좀 정책적으로 좀 해결을 해 줄 수 있느냐. 그런 아마 고심이 좀 굉장히 있었던 것 같고요. 또 대기업 같은 경우는 근로기준법이 개정이 되면서 주 52시간제로 바뀌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기자분들도 주 52시간 때문에 월급봉투가 조금 좀 열버졌을 겁니다. 그런데 이 월급봉투가 열버지면서 동시에 정부에서 원래 생각을 했던 것은 근로기준 시간은 줄이지만 줄이는 만큼 결국은 사람을 더, 인력 채용을 더 많이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주 52시간제 근로기준법 개정을 미뤄붙였는데 법을 개정하고 나서 보니까 각각의 기존에 있던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은 줄어들었지만 새로운 사람 인력 채용은 안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대기업 같은 경우는 근로자들이 월급봉투만 줄었다라고 하는 이런 불만들이 있어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예산을 적절하게 투입하고 또 현실적인 정책 방향으로 보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결국은 경제부총리, 김동연 부총리를 그대로 유임해야만 이게 보완이 가능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유임을 시킨 겁니다. 네, 이번에는 당내 현안으로 넘어가서요.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꾸린 공동교섭단체가 노회찬 의원의 사망으로 무산이 됐는데요. 교섭단체 복구를 위해서 다시 추진하고 계신 어떤 일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희 당의 장병원 원내대표께서 이제 동분서주 하시면서 사실은 이용호 의원 또 송금주 의원 이렇게 만나 뵙고 교섭단체 같이 하자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분들은 이제 안 하겠다고 얘기를 하신 것 같고요. 정의당 쪽에서도 지금 울산에 있는 김종훈 의원 이제 여러분 아마 만나 뵙고 입당을 타진한다든지 아마 합당이라든지 또는 그냥 교섭단체라도 같이 할 수 없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쪽에서도 아마 거부를 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아마 교섭단체 복원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무소속 이용호, 송금주 의원이 입당을 망설이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일단 이제 저희 민주평화당이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지 강령에 있어서는 국가에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라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지만 현실에 있어서는 주로 이제 호남 지역구 출신 국회의원들로 구성이 돼 있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중앙무대에서 보면 호남 지역당이 아니냐 이런 비판과 이제 보면 멸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들이 이용호 의원이나 송금주 의원이 현실적으로 입당을 좀 망설이는 요인이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정동영 대표에 대해서 중도 개혁을 표명하는 당의 노선과 맞지 않은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비판이 일정 부분은 맞고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다 맞는 것은 아니지만 일정 정도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요. 정동영 대표께서 이제 2007년도에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나갔다가 당시 이명박 후보를 상대로 해서 많은 표 차이로 낙선을 하고 그리고 나서는 본인이 이제 길거리에 투사 정치인으로 사실은 변모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어떻게 보면 노동 투쟁의 현장 또 모든 어떤 투쟁의 현장의 그 현장 길거리 한 복판에 이제 계시는 어떤 정치적인 역전과 삶을 이렇게 살아왔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대표가 된 이후에도 초창기의 행보를 상당히 이제 그런 방향으로 중심을 잡아서 가고 있었는데 당 내에는 저도 사실은 이제 전직이 검사 출신이고요. 또 장병환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사실은 기재부 장관 이제 공직자 출신이고 또 이제 박주원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사실은 사업을 하시다가 이제 김대중 대통령에게서 발탁이 돼서 대통령 비서실장의 공직을 역임했던 분들이라 이게 이 한 방향성을 가지고 너무 극단적으로 가는 것은 사실은 국민들의 평균적인 국민들의 마음과 맞지 않고 정책의 중독성이랄까 중도성이랄까 또는 국가 전체를 위한 최적의 효율성을 찾는 데는 조금 부적절하다라고 하는 비판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려가 있어서 당 내부에서 끊임없이 이제 정동영 대표에게 이제 그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요. 정 대표 역시 이제 저희들이 제기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고민하고 또 숙의하고 있는 그런 과정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 새 지도부가 영호남에 이어 충청을 아우르는 광폭 행보를 하고 있는데요. 여당 지도부 행보 어떻게 보십니까? 잘 아는 거죠. 그러니까 여당이라고 하는 것은 큰 틀에서 보면 국가를 운영하고 경영하는 책임을 지고 있는 정당이고 그런 여당의 대표는 사실은 일정 정도 대통령을 대신해서 전 국민의 마음을 어루만져줘야 될 책무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지역과 상관없이 모든 지역, 계층, 기능별로 많은 사람을 접촉하고 그 사람들의 애환을 듣고 또 그 사람들의 아픈 점을 좀 어루만져줘야 되는 것이 기본적인 역할이기 때문에 잘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경진 국회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